안녕하세요. 여자라는 이유로 일생 일이 뜯기고 절이 뜯기고 살다, 남자라도 일이 뜯기고 절이 뜯기던 남편 만나 50넘어 새출발한 정유리입니다. 이름은 하도 인생이 안풀려 사주에 맞춰서 개명한건데 시집간이 이 일은 가지고도 또 트집을 잡혔다지요. 연희님 채널은 출퇴근길에 틀어놓고 자주 듣는데 저도 한자락 보탈라고 사연 보냅니다. 그럭저럭 괜찮았던 제 인생은 26세 남편이 바람나면서 완전히 구겨졌습니다. 제가 결혼을 24세 했으니 2년 만에 아작이 난 것인데 실제 결혼생활은 1년 몇 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지옥같고 믿겨지지 않는 추접스러운 면면에 신문이 나는 시간들이었답니다. 당시만 해도 이혼하면 눈총에 손가락질에 수근거림이 장난이 아니었잖아요. 이 와중에도 친정에서는 조금 더 참아봐라 했는데 사실 결혼한 남녀가 헤어지는 이유가 별거 있습니까? 돈 아니면 바람이죠. 저는 남편이 바람피면서 돈 문제도 끼어 있었는데 사실 빚은 지가 졌으면서 시댁에는 제가 사치가 심해서 재정상태가 안 좋다고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심지어 저 때문에 차 팔아야 한다고 거짓말 쳐서 돈을 탔었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용돈 좀 받나 했다가 도리어 돈 털리니 시어머니가 딸을 붙들고 재욕을 하셨겠고 실제 노릇하고 싶어 안다리였던 신우들은 이때다 싶어서 누나 노릇하겠다고 달려들었답니다. 그러나 듣기로는 공장도 다니고 회사도 다녔다는 사회생활 해봤다는 신우들이 무슨 동네 노인정에서 그림 맞추기 놀이하다 싸움난 할머니들처럼 가진 욕지거리를 하면서 덤벼대는 바람에 깜짝 놀랐지요. 아주 대놓고 육두문자로 시작을 하는 이 여자들은 친정이 그나마 산다는 소리에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디서 뒤통수냐고 저를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미치고 팔짝 뛰겠는게 당시 남자 빚이 2천만원이 있었는데 은행에 통째로 차압 들어가서 친정에 손 벌려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이 지 잘못은 쏙 빼기는커녕 저에게 덮어 씌우며 지 엄마를 뜯어먹고 이야기를 들은 누나들이 동생 편 든다고 나선 것인데 서로 정말로 제가 돈을 흥청망청 썼다 손치더라도 신우 올게 사이에 육두문자로 이야기가 시작하다니 처음 당한 일에 머리가 멍했습니다. 아무튼 이 덜 떨어지고 음흉한 남자는 또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자상한 척 쇼를 해서 저를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제 머리를 찢고 발기질까지 하더니 두 시간 만에 미안하다고 저를 끌고 나와 가족 동반 모임에서 이러는데 그대로 살다간 이놈 손에 비명사하고 극단 선택으로 몰리고도 남겠구나 싶었지요. 이 가족들은 부모부터 신우들의 남편놈까지 말 바꾸기를 예사로 합니다. 제 비유 맞출 때는 그래도 결혼까지 했으니 저놈 잘 끌고 살아야지 않겠냐 아내 말 잘 들어라 하지만 또 이놈이 사고 쳐서 벌금 내야 된다 돈 빌려다워 하면 또 저를 붙잡고 네가 남편 길을 죽이니 밖에서 사고 치고 돈 달라는 소리도 못한다고 악을 씁니다. 예전 은행들은 얄짤 없어서 월급 나오는 대로 통장에서 10원 한 장 없이 빡빡 긁어 가서 근 1년 연을 땡전 한 푼 못 벌고 빌부터 먹는 주제에 꼴에 자존심 상한다고 나가서 사고 치는 거였죠. 게다가 죄질도 악질적입니다. 음주운전이요. 그러니 술값 외상은 쌓이고 벌금은 벌금대로 쌓이고 심지어 김을 파손하고 누구하고 시비 끝에 싸움이 붙는데 결국 지 스스로 파멸했습니다. 회식날 직속 상관을 팼거든요. 심지어 말리는 사장님도 눈이 획 돌아서 네가 뭔데 끼어드냐면서 팼답니다. 고로 미련 없이 너 나가 이렇게 됐는데 이 기회를 틈타 저는 죽어도 안 된다는 친정부모를 설득해 이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놈 집에 뜯길 텐데 그럴 가치를 못 느끼던 저는 이미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발견한 처음 본 마이너스 통장을 보고 못 믿을 놈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집에다가는 제가 사치 부린다고 그럴듯한 거짓말을 한 건데 이런 애들은 영원히 정신보찬입니다. 당시 2천만 원이면 꽤 거액인데 정작 차도 할부인 것을 보면 술 처마시고 벌금 내고 시비값에 들어간 것이 틀림없었죠. 못난 놈이 못난갑 하는데 거기에 붙어서 보태줄 생각이 전혀 없던 저는 헤어지자고 하니 싫다 노력해보겠다고 매달리다가 성질대로 안되자 같이 죽자며 또 술 처마시고 들어온 이놈에게 끌려 억지로 차에 실려서 다니다가 간신히 경찰에게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남편 회사에 있던 곳이 군부대 인근 지역이라 밤에도 도로 통제나 불신검문이 많았는데 검사하고 있자 술도 마셨겠다. 냅다 엑셀 밟아서 도망가다 잡혔죠. 저는 차가 서자마자 문을 열고 나가 나 죽인다고 억지로 차에 태워 끌려다니던 중이었다고 살려달라고 매달렸고 놈은 저를 잡아채려고 달려들며 난동을 부렸죠. 이때 놈이 저를 보호하고 있는 군인의 모굴대를 쳤고 이에 눈 돌아간 군인 청년들이 놈을 아작을 내는 걸 보며 저는 진정한 정의실현이란 이런 것이로 군화를 알았네요. 그때 보니 군인들이 군화를 괜히 씻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발길질할 때마다 비명을 질러대는데 깊은 방 골방이나 냉장고 옆 구석에서 놈에게 발길질을 당하면서도 옆집에서 들을까 이 악물고 숨죽이며 맞았던 저는 시원하게 비명을 질러대는 남편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무덤덤하게 보며 이것이 인과응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로구나 속담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허벅지와 종아리의 두터운 근육으로 둘러싸인 발의 힘은 팔의 몇 배나 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중에도 주먹드는 놈과 발길질하는 놈은 차원이 다르죠. 제가 알기로 워커를 신은 발길질은 그 파워가 몇 배는 가중되어 벽돌 담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발이 닿을 때마다 자지러지지만 어차피 술 빙게 되며 다음날 저를 때린 기억이 안 나는 놈이니 맞은 기억도 안 날 겁니다. 저는 곧 뒤따라온 경찰에게 맞았다는 그놈의 말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 저 죽이겠다고 강제로 태워서 가는 길에 구해준 청년들인데 생사람 잡으려고 한다고 이 군인들에게 잡히자 지원자 발광하며 구르고 생쇼했다고 했죠. 심지어 저를 구해 감싸고 있는 군인의 목울대를 먼저 쳐서 숨을 모시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다른 군인분이 놀래서 저와 이 맞은 분을 보호하려고 막아서며 보호했을 뿐 발이 닿는 것을 못 봤다고 했습니다. 아주 거짓말이 아닌 게 맞았다기보다는 살짝 어루만져 주다 스친 것이죠. 진심으로 걷어찼다면 살아 있겠습니까? 이거 술 마시면 개되는 인간 말종이라고 한번 음주운전 전과 조회해 보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세상에 이 인간 저한테는 걸린 게 두 번이라더니 다섯 번에 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 음주로 걸린 적도 있더라고요. 그 벌금 막는답시고 집에다 제 핑계대면서 돈 뜯어냈나 본데 아무튼 똑같은 옷을 입은 군인 청년들 셋 중에 누가 발길질했는지 알 길도 없고 무엇보다 안 불겠다고 난리난리 치다가 기계에 대고 입김을 불자마자 면허 취소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279%가 나오자 경찰 아저씨가 자기가 본 최고 수치라며 바로 차에 실어갔습니다. 만취의 만취 상태로 군인하듯이 불신건문에 안 걸렸으면 어디서 사고쳤을지 모를 움직이는 시한폭탄이었죠. 번들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여전히 납을 내던 놈은 저를 쏘아보며 보내버리겠다고 이를 악물었고 경찰 분들은 매벌지 말고 입 다물고 얌전히 들어가라고 머리를 내리둘렀습니다. 그러자 왜 머리를 누르냐며 또 몸을 흔들어가며 반항하던 남자는 차 지붕에 지 머리 쳐박고 끙끙대며 차에 실렸습니다. 고소하겠다고 나보고 받지 받지 하면서 경찰분한테 물고 들어지는데 한때나마 저런 걸 믿고 결혼까지 한 제 눈을 찌르고 싶었습니다만 맨정신에는 제법 그럴듯하게 사람인 척을 했고 데이터할 때는 술을 안 마셨던 걸 생각하면 분명히 술 마시면 본인이 어떻게 되는 걸 안다는 거였죠. 그렇게 이자가 술에 관대한 이 대한민국에서 실형을 받으면서 이혼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얘네 누나가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는 우리 친정에 육두문자 전화를 해서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었죠. 우리 때는 이혼하면 큰 하자라도 있는 듯이 시선이 따가웠지만 지금처럼 다시 생각해봐라 어쩌라 하며 질질 끌지 않고 서류 넣으면 바로 판사 판결 떨어지고 동사무소의 이혼 확인서 접수하면 하루 만에 이혼이 되었답니다. 법원에서는 술만 마시면 운전 못해 안달란 이 먹뭉이보다도 못한 이 남자에게 파출소 난동으로 벌금형에 경찰까지 때리며 음주축정을 거부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범해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정신을 못 차린 것을 보아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는데 얘네 누나들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친정 부모도 웃긴 게 나보고 참아라 참아라 하더니만 새파랗게 어린 사돈들한테 생전 듣도 못한 욕을 듣고서 그지야 저런 것들하고 도저히 염 못 맺는다고 펄펄 뜁디다. 곧 죽어도 이혼은 안 되니 부모 형제 창피스럽게 하지 말고 거기서 그 집 며느리로 살다 죽으라더니 본인이 당하니 아 뜨거워 하고 바로 털어내더라고요. 그러니 부모도 못 믿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고 이왕이면 자식 인생보다 그놈의 체면 챙기고 싶어 하거든요. 아무튼 초년에 이렇게 옴방지게 못 볼 꼴을 당해서 남자하고는 놀아도 믿지 않고 나 혼자 살란다 하던 저는 50넘어 딸들 가진 남편과 재혼을 하게 되었으니 참 인생이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사실 제가 헛떳한 마음에 식물을 키우거든요. 다육이라고 우리 집 마당에 뼈치 좋아서 취미로 시작해서 공부한다고 카페에 가입하고 같은 취미 가진 사람들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이 많은데 남자들 몇몇이 끼면 활기가 돕니다. 일단 스케일이 다르고 마음숨숨이도 다르거든요. 원래는 그 집 자매들하고 다육이 정보나 나눔하며 친해졌다가 또 근처에 살아서 농장 구경 갈 때 같이 가다 보니 정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늦은 나이에 결혼을 강행할 만큼 정반대지만 또 같은 생을 살아온 서로에게 끌렸다고나 할까 지금 남편은 남자면서도 꼭 저처럼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늦은 결혼이라 그런가 신우들이 꼬치꼬치 내 재산부터 전남편과 이혼한 이유를 캐묻는데 심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게 호의가 아닌 물어 뜯을 것 없나 정보수집 같았다 이 말이죠. 나이도 먹을만치 먹은 58, 59세 신우들은 저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30년 전 전남편 내 팔팔한 30대 누나들처럼 트집을 잡았습니다. 같은 이혼남, 이혼녀라도 급이 다른 건 알지? 남자는 정말 여자가 개차반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여자에 둘 달고 이혼할 정도면 오죽했겠냐고 그런데 애도 없다며 올케는 뭐 한다고 이 나이까지 혼자 살았어? 뭔가 엄청난 잘못돼서 쫓겨나서는 저쪽 눈치 보여서 찌그러져 있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 보니까 다육이 키우는 것도 돈 한두 푼 드는 거 아니더만 돈이 어디서 나서 비싼 화분에 식물 척척 사는가 모르지만 돈 애껴요. 할 것 다 하고 살다 늙어서 후회하지 말고 예? 아 정도껏 하고 있어요. 이 정도 취미생활에 노후 흔들리지도 않고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노후보다도 그 나이까지 살아있을 건가가 관건이라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풀어야 해요. 참 요즘은 다 실속 있게 하는 추세라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친척들은 안 돌려도 누님들께는 작은 선물 할까 하는데 하지 말까요? 뭐 받고 싶은 것이 없으실 것 같고 우리 결혼식도 따로 안 올리고 합치는 거라 거창하게 못하는데 그 돈 아껴서 우리 딸들 데리고 해외여행 가려고 하거든요. 둘 다 재혼이라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기존 친분하고 다르게 가족이 되었으니 친목 차원에서 가족 단합 대회 겸 해서요. 맞아.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온실 짓자. 애들이 온실 온실 노래 부르던데 우리가 결혼 기념으로 한 채 올려주면 의미 있지. 이 나이에 재혼하면서 무슨 혼수 출가 외인들이 얼굴 팽팽할 때부터 쭈글쭈글 해지도록 동생 이래 감나라 배나라 참 말들도 많으셔. 누님들 30년 전에 받은 걸로 충분하잖아. 누나들 결혼했을 때 나는 콩꼬물 하나 없었고 얘들 봐라. 그건 아니지. 그래 알량한 이혼녀 이혼남 결혼하면서 창피해서 씩 건너뛰는 건 이해해도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돈은 좀 있나 본데 나이차 결혼하는 만큼 선물은 좀 무겁게 해야 하지 않니?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구간이 명관이라고 얘 전처 참 괜찮은 애였다. 너하고 비교도 안 돼. 이쁜 딸도 둘이나 낳아주고. 그런데 왜 이혼했대요? 누님들이 잘 이어주시지. 어째 30년 전이나 남자네 누나들은 자기가 키운 것처럼 구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딸들은 오히려 편하고 좋은데 한 다리 두 다리 건너 누님들이 이러시니 참 적응 안 되네요. 자식이나 손자들한테 신경 쓰세요.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안 하면 안 했지 이 나이에 애 딸린 남자한테 시식가면서 누님한테 바르고 싶진 않네요. 뭐? 발라? 어머 말에 엄청 가시박아서 하네. 조카들이 엄청 순하고 인심 좋다고 하다만 쇼했냐? 돈 이야기 나오니 금방 낯색이 달라지고. 야 우리 신우야 결혼 안 해본 애도 아니고 눈에 뵈는 것이 없냐? 참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더니 시짜라고 따박따박 말대꾸하네. 잘 생각해요. 우리한테 빗보여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여기서까지 형제 간에 우회 없는 거 티내지 말고 나중에 우리끼리 얘기하지. 나이가 몇인데 사람 붙들고 이래라 저래라야. 그지 또 한때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둘이 먼저 조화로 어울리고 나하고 잘됐으면 한 사람이야. 왜 그랬는지 이유 알면 까무라칠걸? 이 주제 이 나이에 생사람 트집 잡을 생각 말고 입 다물어 제발. 유리씨 우리 누나들이 나한테 감정이 안 좋아서 그래요. 일생 내가 아들이라 혼자 예쁨 받는다고 피해의식에 절여져서. 틀린 말은 아니지. 아들이란 이유로 그리고 그런 네 마누라란 이유로 분해 넘치는 사랑 받은 건 사실이잖아. 대학도 너만 보내고. 우리도 네가 딱히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네가 인정을 안 하냐 하는 말이야. 아무튼 가족 간에 분란 일으키지 말고 처신 잘해. 지금껏 혼자 살다가 왜 갑자기 결혼한다고 저러는가 모르겠지만 언니 말대로 이혼남하고 이혼녀는 천지차이야. 여자들은 앵간하면 이혼 안 당하는데 오죽하면 그 시대 이혼을 했을까 싶고 이름도 유리가 뭐야. 진짜 이름 아니지 그거? 우리 시대 누가 그런 이름을 가지겠어. 대체 뭔 사고를 쳤길래 이름까지 바꿔요? 그거 전남편이 찾아낼까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요. 하도 재수없고 말 안되던 집구석하고 연이 다한 게 너무너무 기분 나쁘고 찜찜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찾던 중에 이름 바꾼 거예요. 사주에 맞춰서 그리고 제가 알기론 앵간하면 이혼 안 하는 거죠. 여자는 당하고 살다 에라하고 나서면 끝까지 가던데요. 남자는 잘해주지도 않고 설마 이혼하겠어 하고 뻣대다 주로 이혼 당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오죽하면 저는 이혼하는 날 판사 앞에서 너 정말 이혼할 거야 하는 소리를 들었다니까요. 제 말이 안 믿기시나 본데 제가 전남편 소개시켜 드릴까요? 술 한 잔씩들 하시고 허심탄회하게 말씀 나눠보실래요? 겨우 서너 살 많으면서 저를 요즘 애들이라고 칭하는 신우들이 저에게 그동안 못한 신우짓 하고 싶어서 애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카페 동료로 닉네임만 알던 저와 애들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취미카페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말빨되면 주먹을 끌고 돈 잘 풀면 주먹받습니다. 제가 X엔 귀찮아서 입을 잘 안 여는데 맘먹고 털기 시작하면 사람 쫙 흡수하거든요. 다들 좋아하는 다육이 한 가지로 모인 사람들이라 별별 사람 다 있는데 제가 좀 인심 좋게 자주 풀었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또 그것만 열심히 파거든요. 다육이란 식물은 모형과 이름도 제각각이고 키우는 환경에 따라 수백 수천 가지로 모양이 달라져서 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진열대 정리할 겸 분양을 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뭉쳐서 제 욕을 하더라고요. 뭐 인기를 끌려고 푼다느니 돈 좀 있는 친한 사람한테 준다나요. 그래서 제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마음으로 하려는 건데 이렇게 뒷말 나오니 그만 두겠다고 해버렸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이미 나눔 받은 것 같은데 받고도 뒤로 딴소리하니 할 맛 안 난다고 말이죠. 동물이나 식물 관련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보통 이런 말 나오면 혼자 상처받고 마는데 대놓고 이렇게 제가 내지르니 저처럼 당한 사람들이 편들어주고 자정 노력하면서 판도가 뒤바뀌었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때 제게 다시 봤다고 먼저 친한 척하면서 앵겨들면서 남편하고 깊어진 건데 제가 이렇게 신우들에게 뻣뻣하게 나온 게 제 나이도 나이지만 들은 게 있어서였습니다.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는 지 고모들이 하는 소리 듣고 친엄마가 아주 못된 줄로만 알았답니다. 이게 저는 같은 여자로 같은 어른으로 이해를 못하겠는데 우리 애가 전처 애들만은 아니잖아요. 자기 남동생 아이인데 친엄마 욕해서 뭐가 좋다고 애들을 붙들고 흠을 보냐고요. 심지어 제 전남편 놈이 한 것처럼 제 잘못은 하나 없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어 애들 친모에게 다 뒤집어 씌웠더라고요.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죠. 애들에게 지 엄마 욕을 하면 말도 안 섰고 불러도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도 핏줄은 핏줄이잖아요. 이어 전처가 재혼하기 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애들을 한번 보러 온 모양인데 울고불고 하는 말이 애들이 듣고 자란 이야기와 완벽하게 반대라 애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지요. 그러나 신우들 말본세 보면 아시겠지만 누가 씻자 노릇하며 힘들게 했는지 뻔하죠. 신우 하나는 남편이 트럭 몰고 신우 하나는 작은 학원 하는데 원생이 서른 몇 명이랍니다. 그러니 살림 뻔하고 말마다 돈돈돈 하는 건데 그러고선 하는 말이 자기들은 여자라고 대학 안 보내줘서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시어머니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쟤들은 숙제도 안 해서 맨날 손바닥 두들겨 맞고 왔어. 학원도 보내놓으면 중간에 옆길로 새서 돈만 날리지. 대학대학 하는데 지들이 공부 안에서 못 간 걸 누구더러 그러는가 모르겠어. 우리야말로 하나뿐인 아들이라고 누나 등살에 시달리고도 본 안 받고 유순하게 사는 게 용해. 그래서 첫 결혼도 기어이. 네 신유들이 뭐라 하면 한 귀를 듣고 흘려버려.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 짓하면 사람도 아니지. 안 보면 지들이 손해지. 니들은 그냥 니들대로 살아. 다른 거 안 바래 나는. 예 저도 초년 결혼 실패하고 깨달은 게 많아요. 참는 게 등사가 아닌데. 누구는 저 무조건 죽일 것으로 볼고 저는 저대로 어려워서 당하고도 변변하게 변론 못하고 입 다물고 있다 보니 일이 커지더라고요. 애들이 저한테 맨 처음 한 말이 우리 고모도 이기겠네 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애들 선에서는 칭찬이었대요. 자기 엄마가 고모들 시집살이 이간질 못 견디고 이혼한 거라고. 재혼하기 전에 비록 다시 보지 않을 애들에게 그 이야기 밝힌 심정이 오죽할까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혼하고 애들 놓고 나왔어도 내내 내 이야기하며 애들도 잡겠지. 그 속에 진실이 아닌 거짓이 태반일 게 뻔하니 그 와중에도 애들에게 알려주려고 왔더래요. 나도 애들 헤어지고 나중에 알았다. 네 남편이 애들 둘낳고 집 크게 늘려간다고 모아놓은 돈 넘겨주고 불리게 했는데 네 신호들이 금방 갚는다고 빌려갔다더라. 지 남편이나 우리 알면 죽는다고 비밀로 해달래서 빌려준 모양인데 요것들이 그걸 홀락 날려먹고 오리발 내밀었던 모양이야. 쟤도 당시에는 누나들이 그 정도까지 하겠는가 하고 집 마누라만 잡았지. 그래도 어쩔 수 없다 하고 다시 돈 모아 살라고 하는데 저것들이 불안한지 두 애들을 안팎으로 들쑤셔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대. 그때는 나도 내 새끼라 내 딸 편 들어줬는데 지나가고 보니 아니야. 뻔히 그러고도 남을 것들인 거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아는데 뭐에 씌였는가 며느리 편이 안 들어지더라고 그래 애들 헤어진다 했을 때는 나도 잘했다 했는데 요것들이 고모라고 엄마 이런 조카부 들고 하는 소리 듣고서야 속속들이 못돼 처먹은 것들이구나 알았어. 나 이제는 안 그러려고 애들도 이제 머리 굵어져서 철들었는가 시집가기 전에 지 아빠 지켜줄 사람 필요하다고 먼저 나서고 보기가 참 좋다. 저것들 안 봐도 돼. 속상하게 하면 괜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집 식구들이나 화목하게 살아. 애들이 엄마 정의 굶주리고 고모한테 시달려서 짠해. 저도 애들이 그런 티 전혀 안 났는데 그랬대서 대견하다 생각했어요. 애들이 제가 고모가 뭐라 하면 가만히 안 당할 사람 같아서 좋다고 하는데 저도 초년 결혼 전 며느리처럼 입 다물고 당했었어요. 참 더러운 꼴 다 당하고 죽으러 가는 길에 고마운 분하고 시비 걸리는 통에 살았는데 그 애하고 이 얘기 저 얘기하다 보니 동병 성년에 저도 당해본 만큼 당해본 사람으로 앉을 것 같은 자신이 생겨서 같이 다육이 키우며 늙어가지 한 거였거든요. 서로 다시 이혼나 미혼녀 안될 각오 되어 있고요. 애들도 한마음이니 마음 놓으세요. 다들 나이 있으니 어머니도 한 걸음 물러나 주시고요. 그럼 그럼 나 이제는 저것들 못된 거 안다. 그래 저것들한테 휘둘리지 말고 마음 맞춰서 너희나 잘 살아라. 신우들은 우리 결혼해서 애들 데리고 해외여행 갈 때 심술이 났는지 지들이 입이 대빨 나와서는 벌써부터 시댁 무시한다고 난리를 부렸는데 지들끼리 그러는 거지 시어머니가 반응을 안 하니 흐지부지했습니다. 대체 우리 애들이나 남편에게 좋은 마음도 아니면서 어떻게 사는지 왜 관심을 가질까는 몰라도 미운 신우지만 애들 고모라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셈치고 입 다물라는 의미로 돌아오는 길에 면세점에서 백 하나 사서 주었더니 한동안 입 다물더니 약발이 떨어져가는지 다시 들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백 사줄 때도 돈이 아까워 미칠 지경이었는데 또 들쑤시면 뭐가 나오려나 했는지 번번이 늙어서 결혼하니 참 좋다고 저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들은 요즘 사람들 집 때문에 싸우고 혼수 때문에 싸움박질 한다는데 나이처먹고 결혼한다고 반지 하나 제대로 안 하고 돈 굳었다며 다육이 분갈이하는 제 옆에서 미운 주둥이를 놀렸답니다. 참 신선 놀이 제대로 하네. 돈도 많아 하여간 이거 눈꽃만한 거 천원에 팔던데 몇 개 줘 내다 팔면 돈 좀 되겠네. 이거 제 것만이 아니라 애들 거에 남편 거까지 다 있어서 안 돼요. 게다가 천원짜리 사다가 몇 년 키운 거라 남 준다는 형님한테 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죄송해요. 승태가 참 니 색시 잘 얻었다잉. 야무지네 아주. 신우고 뭐고 베는 게 없나 본데 니가 애들 새로 사주고 몇 개나 줘. 판다니까 혹시나 그거 팔아서 맛난 거 사 먹을까봐 죽어도 안 줄라나 본데 나는 키울 거니까 줘. 진짜로 이뻐서 그래. 귓구멍이 막혔어? 괜히 가져가서 죽이지 말고 갖고 싶으면 사서 키우셔. 이거 다 몇 년 햇빛에 달달 구우며 정성들여 키운 것들이라고. 이 자식 봐라. 지 마누라 믿고 까분해. 야 너는 하여간 여자 보는 눈 참 없어. 첫 마누라는 어디서 맹하고 음유한 것을 얻어가지고 돈 다 날리고 기집애 덜렁 떠맡기고 징징거리더만 하필 애도 못 낳는 다 늙어 꼬부라진 거 데려다 앉히고 신우한테 사사건건 안 줄 건데요 하는 걸 마누라라고 앉혀놨냐? 어? 옳케 우리가 영 맘에 안 드나 보다. 왜? 우리가 못 배워서 그래? 우리 나이 다 그렇지 일일이 너 어디까지 배웠냐 물어보면 사람 사귀나 보네. 어? 우리가 뭐 집 달랬어? 꼴랑 화분 하나 달랐는데 그렇게 정없게 쳐네? 형님들 꼴랑 화분이라 하셔서 안 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거 안 키워보셨잖아요. 게다가 형님네 볕 드는 곳이 없던데 그럼 다육이 못 키워요. 이게 사막에서 나오는 식물이라 이게 사막에서 나오는 식물이라 햇빛 조금만 안 보여도 웃자라고 흉해져요. 애들이 볕 따라 철철히 자리 옮기고 분갈이 해가면서 몇 년 키운 걸 어떻게 선뜻 드려요? 차라리 몇 개 새로 사드릴 테니까 달란 소리 하지 마세요.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기분 나빠요. 얘 봐라. 야 너 감히 우리 언니 거짓 취급하니? 뭐? 몇 개 새로 사줘? 이 건방진 게 애들까지 있는 데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왜? 우리가 왜 너 같은 거 데려왔냐 한 소리 해서 그래? 왜? 우리가 없는 말 했냐? 어디서 한 번 지 푼 거 가지고 그렇게 도끼 품고 대들어? 신우한테 야 우리가 저것들 지 엄마한테 버림받고 빽빽거릴 때 키웠어. 우리 아니었으면 굶어 죽을 거 오며 가며 챙겨줬더니 동생이나 조카나 너한테 딱 붙어가지고 안면 몰수하는데 화가 안 나겠냐?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왔지?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는데 우리 친정도 하여간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평지 풍파가 끊기질 않네. 집 살던 횡안이 날려먹고 도망가지를 않나. 또 이번엔 취민과 뭔가 한다고 조카보는 앞에서 신우를 거짓치고 박아 앉았네. 이해하세요 고모. 우리 새엄마가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안 참는 성격이라 그래요. 나는 좋은데 고모는 싫으세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돈 날려먹고 도망간 건 아니지 않나? 기억 안 나요? 서류 작업 확실히 한 걸로 아는데 우리 엄마 이혼시킨 게 고모잖아요. 빌린 돈 안 갚으려고.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법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 아빠가 뭐가 돼? 우리 이제는 다 아는데 어디서 씨도 안 먹히는 이야기래요. 아빠한테 마누라 한번 뺏어가 놓고 또 이혼시키고 싶으세요? 그런데 이번 엄마 만만치 않을걸요? 엄마요. 어렸을 때 고모 같은 시댁에 당하고 이갈고 있거든요. 낳아준 엄마처럼 본인이 쓰지도 않는 돈 날렸다는 누명 쓰고 별꼴을 다 당하셔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인간 취급 안 해요. 한번 화나면 가루가 되도록 까버리는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가 아빠하고 민거였거든요.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를 꼭 악 다물고 있던 남편의 큰 딸과 작은 딸이 고모들이 꽤꽤 묵은 친모 이야기를 꺼내자 내 편을 들고 나서며 우리의 작은 운실이 초토화됐네요. 참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얄팍한지 아직까지도 그 없어진 돈에 대한 진실을 모를 줄 아나 무슨 소리냐 우리가 무슨 돈을 빌려가냐 그런 적 없다 딱 잡았다는 겁니다. 돈 날리고 도망간 여자가 무슨 소리를 못하겠냐며 애들 보고 네 친모 만났냐 사람의 새치여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말을 믿고 일생 뒤치다거리 해준 고모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며 거품을 보글보글 물었는데 본인들이 할 말은 아니었지요. 새색시이긴 하지만 50대인 제가 시자들이 뭐라고 하건 눈치 별로 안 보는 것처럼 우리 남편의 두 딸도 더 이상 어린 아이들이 아닌 20대 중반으로 근 10여 년 동안 친엄마 욕을 들으며 못된 피를 받았다는 자괴감을 느꼈던 애들이라 더 이상 늙어빠진 노망난 고모 말에 순순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딸들 입에서 나온 전말은 제 경우처럼 기가 막혔지요. 하여간 참아줄 필요가 없는 게 똥 낀 놈은 지가 잘못한 거 끝까지 모르고 거짓말로 덮기 급급한 법이라니까요. 이제 와서 굳이 팔 필요가 없어서 모른 척하려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그 얘기를 꺼내서 화를 자초하나 몰라. 고모들 우리 엄마한테서 안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돈 꾸어 갔잖아요. 그때 큰 고모가 바람피던 아저씨 있었잖아. 엄마가 장 보러 갔다가 큰 고모 다른 남자하고 노는 거 봤다던데 작은 고모도 그 후배라는 사람 소개시켜주며 꼬셔가지고 둘이 놀러 다녔다면서요. 웃기네. 야 니 낳아준 엄마가 그러디? 니들 내통하고 있었냐? 기가 막혀. 봐봐. 내가 이래서 니들한테 정이 안 갔다고. 야. 애 둘 떼어놓고 도망간 것이 하는 말을 믿냐? 그 돈 날려먹고도 니 아빠가 마음맞춰 잘 살아보려고 애 많이 썼는데도 못 살겠다고 집 뒤쳐나간 것을 무슨 애미라고 감히 그 돈 날려먹은 게 고모잖아요. 바람피는 아저씨 사업에 투자하면 두 배로 불어난다고 둘이서 우리 엄마한테까지 돈 빌려서 거기다 돈 밀어놓고 그 사람들 튀니까 나몰라라 했다면서요. 우리 엄마가 좋은 아저씨 만나서 결혼하기 전에 고모들이 우리 붙들고 무슨 소리 할지 뻔하다고 와서 말해주더라. 엄마는 그 돈 받을 생각도 못하고 아빠도 엄마가 날린 줄 알면서도 아무 말 안고 사는데 고모들이 괴롭혀서 못 버티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머니도 그때는 딸 둘 다 사고쳐서 이 문제까지는 엮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고모들 말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이는 거지. 고모들이 기억 안 난다고 하니 고모부한테 물어보죠. 고모 둘 다 고모모들 돈 날렸었잖아. 동시에. 당시에는 각각 따로따로 돈 넣었다고 했지만 어떻게 자매가 한날 한시에 쪽박을 차냐고. 야 이것들 말하는 것 봐라. 우리가 바람피는 거 봤어? 봤어? 내가 제일 치 떨리는 게 우리 엄마가 둘이 다른 남자 만나는 이야기 할까 봐 돈 날렸다는 누명 쓴 우리 엄마 더 괴롭히고 못되게 군 거야. 우리 데려오고 싶었다는 것도 끝까지 못 데려가게 한 것도 고모라며. 그래 놓고 우리한테 친엄마 닮아서 밉상이라고 눈치 주고 미워했지. 우리를 챙겼다고? 정말로? 할머니가 우리 주라고 한 반찬들 중에서 가로채고 그 집에서 굴러다니던 식어 빠진 김치 쪼가리 던져져 놓고서 아빠한테는 철철히 애들 시켜서 용돈 뜯어갔잖아. 그래 놓고 어디서 번번이 엄마 일에 입을 올려? 더구나 지금 엄마 잡으면서 지금 엄마 젤로 마음에 든 이유가 뭔 줄 알아? 우리 친엄마처럼 어릴 적에는 당했는데 이제는 안 당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시집가고 두고두고 고모들한테 형제 자매라고 뜯길 우리 아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나이 들어서 시 짜고 뭐고 별것도 아니란 걸 알았대요. 그러니 고모들도 곱게 나이 먹고 입 다물어요. 자꾸 이렇게 굴면 사촌들이며 고모부한테 당시 되새김질 할 수 있으니까. 바람 피우던 남자 큰 고모부 친구였다면서요. 지금이라도 충분히 캐볼 수 있어요. 신우들은 얼굴이 허해져서는 흙 털고 집으로 가서 내내 잠잠합니다. 여자나이 50대 후반 한창 이혼당하기 좋은 나이에 괜히 건드려서 좋을 것 없구나 느낀 게죠. 제가 참 우리 신우들 우스운 게 영리한 사람들은 이렇게 바람을 들키면 죽어도 바람 핀 적이 없다고 하지 봤냐 봤어 하고 답하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증거되봐 이건데 부부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조카에게 대뜸 할 말은 아니죠. 20여 년 전에 하던 짓 그대로 저에게 하려다가 우리 딸에게 된통당한 신우들은 이제는 제 눈치를 살살 봅니다. 그래서 어쩌다 고모부들 만나면 눈으로 이 생각을 하며 살살 웃으며 텔레파시로 알아들은 신우들이 안절부절 피가 마르는 모양입니다. 올케 한 명 두 명 씌우고 어디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가 괘씸하게 이를 데 없는 저는 저 건드리면 저 집 신우까지 같이 이혼시킬 물기신 작전으로 다 터뜨릴 거거든요. 물론 평화롭게 사는 것이 1순위지만요. 아무튼 애들도 제 편이니 두 번째 교류는 반드시 100년 내로 할 각오로 저도 각오 단단히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서울에서 잘나가던 회사에서 일하고 좋은 집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도 저는 저의 가족이 평범한 범위 안에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삶의 균열은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의 통보 아닌 통보의 한마디로 말이죠. 여보 우리 이혼해 나 더 이상은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살기 싫어 내 인생은 늘 의뢰 인생이었어 이제부턴 나도 내 인생의 갑으로 살 거야 헤어져줘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저는 아내와 그동안 사이가 좋다고 자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말이 청천벽력 같았지요. 아니 도대체 왜 냐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었어요. 몰라서 물어? 어쩜 그렇게 무심해? 나한테 관심은 있니? 나 당신하고 가족한테 헌신하면서 사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나도 이제 지쳐 혼자 지내고 싶어. 그럼 다른 방법도 있잖아. 이혼은 말도 안 돼. 당신 어디 좋은데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카드 줄 테니까 쇼핑라도 하든가. 그럼 되지 뭘 이혼이야. 이혼이 뭐 애들 이름이야? 장난도 아니고. 저는 답답해서 아내한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아내의 기분을 돌리는 방법을 저는 손쉽게 카드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아내는 더 한심한 듯 쳐다보더군요. 아니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야. 나 당신한테 말 안 했지만 그동안 병원 다녔어. 정신과로 집안에 있다가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게 너무나 끔찍하다고 이혼해서 다시 새 삶을 살고 싶어. 미안해. 상의 없이 이렇게 통보해서 하지만 그동안 나를 혼자 외롭게 둔 건 당신이야. 아내는 울면서 제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아내가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우울증을 알아왔고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다는 걸요. 저는 아내가 늘 집에 있고 아이들을 잘 키워서 우리 집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했습니다. 저라고 제 인생이 있었겠습니까. 가족들 위해서 일하느라 저도 제 삶을 다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자신만 희생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다는 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후에는 결국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합의 이혼 서류를 보내왔지요. 저도 자존심이 상해서 사인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어서 그런지 이혼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막상 이혼이 너무 쉽게 끝나니 결혼 생활이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더군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의사에 따라서 다 엄마한테 가버렸죠. 그동안 저는 누굴 위해서 열심히 산 걸까요. 어찌됐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이후 저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 몸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이른 나이에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귀향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촌의 집은 보일러도 고장나 있는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하나씩 고쳐야지 하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됐지요.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지내신지 오래셨습니다. 귀하디귀한 아들을 서울에 올려보내고 나서 외롭게 지내셨지요. 그러니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는 늘 보고 싶은 존재지요. 엄마 나 촌에 내려가서 살아도 돼? 비어있는 방 많잖아. 아버지 방 써도 되고 아니면 옛날 내 방 써도 되고 왜 이혼하면서 쫓겨난겨? 참 니 마누라도 인정이 없네. 아니 지서방을 이혼한다고 막내조차? 아휴 니가 내려온다는데 어쩔 수 없지. 내려와라. 이 애미가 너 방 하나 못 주겠냐. 와서 따뜻한 밤 먹으면서 같이 늙어가자꾸나. 저희 제 아내 엄마는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죠. 그렇게 나이 먹은 저와 저보다 더 나이 먹은 80대 엄마와의 아슬아슬한 동거가 시작된 것이지요. 첫날 저는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끙끙거리면서 들고 갔더니 엄마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벗은 발로 나오시더군요. 그리고 거실에 차려진 밥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온다고 잡채의 닭볶음탕을 권하하게 해놓으셨더군요. 빠지면 섭섭한 계란말이와 나물무침, 김치 종류만 3가지, 장아찌 종류만 3가지, 그야말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 놓으셨습니다. 나를 기다리면서 만들었을 음식을 보니 괜히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바쁘게 산다고 평소 어머니한테 전화도 자주 못했고 가정 꾸려서 잘 살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인데 뭐가 예쁘다고 이렇게 상까지 차려주셨는지요. 못난 아들도 엄마 앞에서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들이겠지 싶으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군소리 없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습니다. 배가 아주 툭 튀어나올 정도로 호강을 했어요. 그날은 엄마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나더군요. 대학 진학 때문에 스무 살 때 엄마 품을 떠났는데 그때가 떠오른 것입니다. 참 그때는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였고 어머니도 젊으셨었는데 어머니랑 있으니 옛날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직은 정정한 편이었어요. 남의 집 밭일도 가셨고 노인정에 가기도 하셨지요. 하루 종일 집안 살림을 하느라 여전히 눈코틀 새 없이 지내셨습니다. 정작 시골에 내려온 저는 처음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심심하더군요. 엄마가 알아서 밥을 차려주셨고 알아서 청소도 해주셨지요. 밭일이라도 한낮 지면 쉬라고 해서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눈에는 오십 먹은 제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한두 달은 호강을 했습니다. 물론 이혼 때문에 겪었던 그때의 일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휴식을 취한 것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혼하고 나니 인생이 좀 허무하달까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없었다면 도시의 어느 작은 원룸에 살면서 너무나 외롭게 늙어갔을 겁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까 하루하루를 정말 평화롭게 지내던 온 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으셨습니다. 얼굴이 익지 않은 걸 보면 동네뿐은 아니었지요. 누구세요? 저희 어머니 찾아오셨나요? 아 자네가 이 집 아들이구먼 얘기는 많이 들었어. 아휴 아주 멀쩡하게 생겼네. 그 뱃살만 빼면 아주 좋을텐데. 어머니가 밥을 너무 많이 주시나봐. 의문의 할아버지는 누구시냐고 묻는 제 말에는 대답도 안하고 저한테 뱃살이 많이 나왔다면서 괜히 트집을 잡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멀쩡하게 생겼다는 그 말도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군요. 아마도 이혼을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아 네 저희 어머니 손맛이 좋으셔서. 근데 누구신지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동네뿐은 아니신 것 같은데. 나 여기 옆집 사는데 몰랐소. 내가 한 달 동안 아파서 병원에 좀 있었더니 몰랐구먼. 자네 어머니랑도 친하다네. 그래서 와봤더니 오늘은 집에 안 계신가? 옆집이요? 아 저는 비어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저희 어머니 지금 친구분 만난다고 나가셔서 집에 안 계세요. 연락 한번 해보세요. 아 알겠네. 근데 자네 일은 안 하나?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이가 몇인데 늙은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을 먹을 셈이야? 이혼한 거 요즘 세상엔 흠도 아니지만 다시 결혼할 생각 없으면 어머니 밥도 차려주고 집안일도 돕고 그래야지. 다 큰아들 수발을 들어야 하겠나? 안 그래? 아 네 그러겠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옆집 할아버지의 오지랖에 아닌 척하면서 괜히 속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첫 인상이 정말 꽝이었죠. 어머니 친구분이라서 참았지 아니었으면 한소리 했을 겁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니까요. 어쨌든 그 옆집 할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네 슈퍼에 가서 막걸리를 하나 샀죠. 뱃살이니 이혼이니 집안일이니 이런 잔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술이 땡겼습니다. 근데 이상한 얘기들이 들려오더군요. 처음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거기 빨간 대문집 할아버지 이상하지 않아? 옛날에 한가닥 하다가 폭삭 망했다는데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자세히 좀 말해봐. 뭐가 이상한데? 얼굴은 부티가 나긴 하던데. 그니까 뭐랄까 사업을 크게 하다가 폭망해서 도망다니고 있대. 그 빚쟁이들이 여기까지 가끔 찾아오나 봐. 나도 그 대문집 앞에 검은 양복 입고 찾아오는 사람들 몇 번 봤어. 그래? 빚쟁이들이 찾아와? 아휴 저 할아버지도 인생 말려니 편하진 않겠구먼. 성격도 깐깐한 게 주변 사람들이 참 힘들겠다만. 저는 동네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모른 척하면서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빨간 대문집이라는 얘기에 저도 모르게 귀가 쫑긋했던 것이지요. 빨간 대문집은 우리 옆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할아버지는 저한테 뱃살이나 이혼이니 하는 오지랖을 떨었던 그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의 얘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괜히 한숨이 새어나오더군요. 그 할아버지 자식들도 참 고생이 많겠다 싶어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반감도 생기더군요. 자기나 잘 살지 왜 남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말입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슬슬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명 그 할아버지는 우리 옆집이었고 비슷한 또래의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빚이 얼마나 있길래 도망을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할아버지라면 어머니한테 손수하게 접근한 게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저는 얼른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할 말이 있으니 집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막걸리를 혼자 마시면서 어머니를 기다렸죠. 그러고 있는데 제 전화를 받고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엄마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혹시 옆집 할아버지 만나고 그래? 둘이 친해? 어떻게 알았어? 옆집 할아버지랑 내가 좀 친하거든. 근데 왜? 그게 무슨 문제 있어? 친하다고요? 아니 그런 할아버지랑 왜 친하게 지내는데? 설마 반찬도 매일 해다 주고 그래? 아니 얘가 왜 이래? 집에서 먹는 반찬 이웃 사람하고도 나눠 먹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도 그 할아버지는 내가 반찬에 갈 때마다 용돈도 주신다고. 근데 뜬금없이 그 할아버지는 왜? 뭐? 돈을 줘? 반찬에 가면 왜 돈을 줘? 그 할아버지 진짜 이상하네. 돈도 없다면서. 저는 좀 전에 동네 슈퍼에서 들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빚이 많다고 했는데 반찬을 해갈 때마다 돈을 줬다고 하니 어딘가 모르게 꺼림칙하더군요. 어머니와 친분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서 돈 푼을 미끼로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친해지면 어머니한테 큰 돈을 요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준 땅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당연히 제 상속분도 있지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주고 가신 게 더 많지요. 어찌됐든 어머니한테 재산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면 할아버지가 일부러 접근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음흉한 할아버지란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돋았죠. 아휴 우리 착한 엄마야 그 돈들을 괜히 주는 거겠어요? 그러다 그 할아버지가 더 큰 요구를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혹시 엄마한테 딴 맘이라도 있으면 어떡하려고? 아휴 우리 아들아 다 늙어서 무슨 딴 맘이 있겠어? 그냥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그 할아버지 근데 엄청 돈 많은 사람이래. 나한테 무슨 딴 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니깐. 그렇겠지. 엄마 앞에서는 돈 많은 척 하겠지. 엄마 꼬셔서요. 이 재산들 받아갈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엄마는 사람 볼 줄을 몰라요. 글쎄 그 할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한다는데 몰랐어? 뭐? 빚쟁이? 으으 잘못 봤겠지. 그 양반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내가 알기로는 서울에 건물 몇 채가 있다더라. 근데 시골에서 사는 건 그게 다 귀찮아져서 그런 거고. 저는 어머니의 말에 심각성이 더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정작 어머니는 그 할아버지가 돈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도 없는 듯 보였고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고지곳대로 다 믿는 눈치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서울에 건물 몇 개가 있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안되겠다 싶어서 안방에 있는 어머니의 통장들을 제가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죠. 그 할아버지가 언제든 현금을 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는 CCTV도 달았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달고 싶었던 것입니다. 허술한 보안 때문인지 시골 동네에 좀도둑이 워낙 많았죠. 어머니는 별짓을 다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말리진 않으셨죠. 그렇게 CCTV를 단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날씨간에 심심해서 대문 주변에 단 CCTV에 할아버지가 우리 집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밖에 나가서 없는 시간이었죠. 집에 아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집 대문을 한참 쳐다보고 나서 가시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찝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어머니 얼굴이 안 보였습니다. 순간 어제 본 CCTV 화면이 떠올랐죠.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이신지 한참 동안 우리 집 대문만 보다가 사라지셨으니까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옆집으로 슬리퍼 차림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빨간 대문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죠. 정말 예상했던 대로 그 집에 저희 어머니가 있으셨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그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새벽부터 어디 와 있는 거야? 오늘 병원 가기로 한 거 기억 안 나요? 저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최근했습니다. 그 집 안에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할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었지요. 어제 본 CCTV 화면이 제일 찝찝했습니다. 어? 병원? 내가 아픈데도 없는데 무슨 말이야? 아휴 팔 좀 놔. 그만 좀 잡아당기라고. 엄마는 왜 요란을 떠내면서 저한테서 팔을 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프다고 하는 엄마한테서 어쩔 수 없이 팔을 빼드렸고 얼른 집에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 모자를 보고 있던 그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더군요. 다 늙은 아들이 엄마 품이 그리운가 보호. 얼른 들어가세요. 오늘 못다한 얘기는 내일 하시고요. 할아버지는 저를 못마땅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못이 박혀있었지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났습니다. 뭐? 엄마 품이 그리워?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까놓고 얘기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빚쟁이들 찾아온다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저희 어머니 근처에는 얼신도 하지 마세요. 집 주변에 CCTV도 달아났으니까 뭐 훔쳐갈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어이 그 할아버지한테 큰소리를 했습니다. 저한테 엄마 품이나 찾는 어린아이 취급을 하니 순간적으로 이런 말들이 쏟아졌던 것이지요. 당황한 엄마는 저보고 집으로 들어가자면서 오히려 제 손을 이끄셨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서도 분을 삭히지 못하고 씩씩거렸습니다. 분명 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돈을 노리고 어머니한테 접근한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했죠. 이 사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한숨만 나오더군요. 흥분해 있는 저를 보더니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떠오셨습니다. 그거 먹고 진정을 하면서 말입니다. 엄마도 참 옆집 할아버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만나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 진짜 이상하다니까. CCTV에 어떤 모습이 잡힌 줄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게 자주 보였다고요. 진짜 기분 나쁜 할아버지야. 그러면서 나랑 엄마랑 사이 떨어뜨리려고 말하는 것 좀 봐. 참 키가 막혀서 저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나서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한테 하소연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은 뭐랄까.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는 듯 했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휴 너는 아들이 돼가지고 이 애미 마음도 모르냐. 내가 왜 반찬해가면서 가겠어. 참 내 맘 몰라주는 건 네 아버지나 너나 마찬가지구나. 나 옆집 할아버지랑 합칠 거야. 뭐? 빚쟁이들이 찾아온다고? 어디서 쓸데없는 소문을 들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 할아버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인 분이셔. 부인하고는 사별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그러냐. 그래서 나 저 할아버지한테 같이 살자고 내가 설득하고 있는 중이야. 넌 여기서 살고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면 너도 편하고 어떠냐. 저는 어머니의 입에서 같이 살자고 말했다는 얘기를 듣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지요. 뭐? 같이 살겠다고? 그 나이에 살림이라도 살겠다는 거야 엄마?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고지곳대로 믿어. 엄마 속이려고 일부러 돈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엄마가 사람 벌 줄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 지금. 어휴 녀석아 내가 너보다 30년은 더 살았어. 나이를 그냥 먹는 줄 아냐? 왜 늙으면 사랑도 없고 사람 벌 줄도 모를 줄 알아? 저 할아버지 자식들이 나한테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할 만큼은 알아. 저 할아버지가 본인 입으로 돈 많다고 말을 했겠어? 근데 솔직히 돈이 뭐가 필요하냐? 이 나이 먹어봐.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됐지. 많다고 좋을 게 있는 줄 아냐? 죽을 때 돈 때문에 자식들 싸울까 봐 오히려 전장근강하게 된다고. 그리고 넌 사람 컷만 보고 판단하지 말어. 저 할아버지 보기와 달리 엄청 착하고 순하다. 게다가 나한테는 얼마나 잘하는 줄 아냐? 어머니는 한숨을 몰아쉬면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늙으면 사랑도 없는 줄 아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수줍어하기까지 했지요. 이게 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머리를 크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죠. 옆집 할아버지가 뭐가 좋다고 같이 살 계획까지 하고 있다뇨. 게다가 부잣집이라뇨. 그런데 제일 문제는 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그 할아버지한테 푹 빠져있는 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어요. 아 그래도 안 돼. 나는 더 반대야.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엄마 평생 저 집 가서 반찬하고 살림하고 그럴 거 아냐? 다 늙어서 그 집 가서 고생하려고 그래? 지금 이대로 그냥 편하게 살자. 어? 만약 결혼이라도 하면 정말 복잡해져요. 저는 어머니를 보면서 말을 하다가 끝말을 이어붙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 눈을 보면서 울고 계셨기 때문이죠. 야, 네 아버지 죽은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 나 그동안 혼자 사는데 안 힘든 줄 아냐? 니들은 막말로 내가 아플 때 와주기라도 했어? 이 썩을 것들. 내가 아프다고 하면 요양병원이나 보낸다고 하지. 나한테 와서 병간호라도 해준 적이 있냐고. 근데 저 아저씨는 다 해주더라. 내가 아프면 죽까지 끓여다 주고 집안 청소까지 싹 다 해주고 가. 네 아버지는 평생 집안에서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던 양반이었잖니. 그래서 나 이번에 큰맘 먹고 저 아저씨랑 살림 합칠 거다. 남들이 나이 먹고 별짓 다 한다고 욕해도 포기 안 해. 아들이 뜯어말린다고 해도 저 집 가서 나 살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 말어. 어머니는 말을 끝내고 나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외로웠다는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동안 바쁘게 산다는 핑계로 잘 찾아오지 못했고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손자들 얼굴도 잘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살아계실 때 가정적이긴커녕 밖으로만 다니셨던 분이셨죠. 어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난 세월이 너무나 야속하기만 했죠.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생각에 눈물만 났습니다. 그날 밤 옆집 할아버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요. 어머니 계시나? 둘이 많이 싸웠어? 아닙니다. 어머니 안방에 누워계세요. 어머니 불러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면서 물으셨고 좀 전에 어머니가 한 말 때문인지 저도 한결 누그러진 말투로 할아버지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검은 비닐봉지를 저한테 내밀더군요. 아휴 부르지 마. 그럴 필요 없어. 아 이거는 참회. 여기 오면서 좀 사왔어. 네 어머니가 이거 좋아하거든. 나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서 아마 기분도 안 좋으실 거야. 그니까 그거라도 좀 드시라고 해. 저는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과나 딸기 같은 걸 엄마도 좋아하는 줄 알았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저는 묻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말 속에서 이상한 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속이 상했을 거라는 말 말입니다. 어르신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왜 어머니 기분이 안 좋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해서요. 저는 제가 어머니 억지로 여기 끌고 와서 기분이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아 아닐세. 내가 괜한 말을 했어. 아 참 나 집에 김치찌개 불을 올려놓고 왔는데 가봐야겠네. 이거 꼭 자네 어머니 드시라고 해. 알았지? 할아버지는 제 질문에는 답을 안 하고 마치 도망가듯이 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그걸 보니 느낌이 딱 오더군요. 둘 사이에 뭔가 미묘한 애정 문제가 생겼다는 걸. 그리고 그 문제로 우리 어머니가 상처를 받았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풀을 다 꺼놓고 침대에 누워있었고 제가 들어간 뒤에도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과일칼을 가져와 할아버지가 사온 참외를 깎았죠.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외롭게 했다는 죄책감이 제일 컸습니다. 그러나 선뜻 옆집 할아버지와 같이 살아도 된다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옆집 할아버지가 주고 갔어요. 참외 드시래요. 일어나서 화 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말이니까.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속 끓이지 말라고 하는 말까지 나한테 하고 가셨어. 저는 어머니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참외에서 향긋한 냄새가 올라왔죠. 어머니는 속 끓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갔다는 얘기를 듣더니 슬그머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면서 물었죠. 그 양반이 그래? 그 양반이 그래? 속 끓이지 말래? 다른 말은 더 없었고? 어머니는 참외보다는 그 할아버지가 더 중요한 듯 보였습니다. 어? 근데 도대체 그 말뜻이 뭐야? 나도 좀 알아야 돕든가 하지. 남자 마음은 남자가 더 잘 알잖아. 아니 내가 창피해서 너한테 이런 말은 못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나랑 같이 사는 거 싫텐다. 동네에 소문난다고 아들 딸들이 말린다고 자식들은 우리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똑같더라.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 행여나 재산 다툼이 날까 봐 결혼도 못하게 하더라. 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절을 당한 모양이었죠. 저도 원래는 반대였는데 할아버지한테 차였다는 얘기를 들으니 기분이 나쁘더군요. 누가 누굴 차는 건지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백배 천배는 더 아까운데. 그리고 재산. 이 말에 저도 공감이 갔습니다. 저 솔직히 재산 문제가 두 사람의 걸림돌이었죠. 그쪽의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알 길이 없지만 저희 어머니 재산은 많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결혼까지 하셔서 재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죠. 어머니 그냥 같이 살면 재산도 상관없잖아. 그리고 아직 그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섣불리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나도 반대야.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도 아닐 수도 있다고. 또 그러네. 아휴 이 애미가 저세상 가서야 무릎 꿇고 사죄할 거야? 다들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이 엄마가 왜 그 할아버지랑 살고 싶은지는 묻지도 않고. 그래 됐다 됐어. 다 필요 없어. 어머니는 제 말에 토라져서는 다시 이불 안으로 누워버리셨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말 엄마는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옆집으로 가서 다시 또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동거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고 설득이라도 해볼 참이었죠. 그런데 저는 빨간 대문 앞에 외제차가 세워져 있는 걸 처음 봤습니다. 역시나 예전에 동네 주민들의 입에서 들었던 소문이 진짜인 것 같았죠. 외제차 수준으로 봐서는 이 동네나 이 주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대문을 살짝 열고 그 안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엿듣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너무 깜짝 놀랄만한 대화를 듣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여기 이렇게 있지 마시고 서울 가세요. 거기 고급 실버타운 많아요. 회사 사장님께서 이런 데 있으면 자식들이 욕먹는다니까요. 저희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할머니하고 연애하신다고 하시던데 그분까지도 같이 모시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됐다. 됐어. 니들한테 그런 거 해달라고 한 적 없어. 나는 여기가 편해. 니들이 알아서 회사 운영하니까 나는 거기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살란다. 누가 나 여기 있다고 손가락질하겠냐. 그리고 이 나이 되면 사람들 시선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더라. 내가 좋으면 됐지. 왜 남들 얘기에 신경을 쓰고 살겠냐. 살 날도 많이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니들도 회사 일만 하면서 살지 말고 가족들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추억도 만들고 좀 편하게 살아. 죽을 둥 말둥 이래서 회사 키워놨어도 결국 내 가족 없이 이렇게 늙어 가지 않냐.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진지하게 의문의 남성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인생의 깊이가 느껴지는 얘기들이었죠. 아마도 회사 일에 오랫동안 헌신하면서 사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정작 할아버지의 말에 의문의 남성은 서운해 했습니다. 아휴 왜 가족이 없어요. 저도 있고 우리 애들도 다 있는데요. 아버님이 저를 불편해하시는 거 알지만 그래도 저 아들처럼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아버님이 촌에서 외롭게 지내는 거 알면 하늘에서 우리 애기 엄마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의문의 남성은 할아버지의 사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았고요. 회사를 사위한테 넘겨주셨나 싶어서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어떤 부자관계보다 편안하게 보였고 진짜 가족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모습을 보니 문득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도 떠올랐죠. 사이좋게 두 사람이 늙어가는 모습이 괜시리 부럽더군요.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릴걸. 그래 그 말은 내가 취소할게.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편하자고 여기 온 거야. 자네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이런 호사도 누리는 거고 그러니까 죄책감 같은 것도 가질 필요 없어. 편하게 살아. 그리고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겼다고 했잖아. 그 할머니하고 같이 살아볼까 해. 이 동네에서. 이 주변에 좋은 단독주택 하나만 알아봐줘. 나는 그거 말고는 다른 거 필요 없네. 정말요? 그럼 그분하고 같이 살기로 하신 거세요? 고민하신다고 하더니 결정 잘하셨네요. 그때 뵀는데 어머님 정말 좋아 보이셨어요. 아버님한테도 잘해주시고. 아 그럼 우리야 더 안심이 되죠. 두 사람의 대화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중간에는 우리 어머니 얘기도 하더군요. 할아버지는 다행히 저희 어머니를 받아들이신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참회까지 들고 온 이유가 다 그거겠지요. 저는 대문 앞에서 일부러 헛기침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 들어간 건 아니었죠. 그저 양가의 두 부모님들이 같이 산다고 한다면 상대 자식들과는 인사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무작정 들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저희 어머니의 입장도 전해드리고 싶어서였죠. 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지 않은 것처럼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두 분을 향해서 인사를 드렸죠. 이건 일종의 상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할아버지도 표정이 좋아지셨죠. 얼른 들어와. 그래 어머님은 괜찮고 나 때문에 괜히 속 썩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도 여자들 마음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네 저희 어머님은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시죠. 다 자식들 때문에 저러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 좀 받아주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내가 한 발 늦었네. 잠깐만 기다려보게. 내가 어머니한테 가봐야겠어. 아 여긴 내 사위야. 둘이 인사 나누고 있어. 얼른 다녀올 테니까. 알았나?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져서는 한 걸음에 저희 집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좀 아깝긴 해도 둘이 좋아하면 됐지 다른 게 뭐 필요하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흐뭇하게 서 있는데 할아버지의 사위분께서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사실 예전부터 한번 뵙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요. 아휴 아닙니다. 제가 더 부탁드립니다. 근데 혹시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요? 뭐 아직 아버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두 분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겠지요. 저희는 적극 찬성입니다. 어차피 이 모든 재산도 다 아버님이 일구신 거라. 사회인 저는 일을 시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에요. 아 혹시 결혼은 반대하고 계세요? 저는 옆집 사위분의 말에 괜히 양심에 찔렸습니다. 다 늙어서 결혼한다고 재산 때문에 어머니 꼬시는 거라고 어머니한테 상처를 줬던 게 떠올랐죠.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참 바보 같고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랬어요. 할아버지 정체를 잘 몰라서 제가 오해를 했죠.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라면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이세요. 재산도 어차피 저희가 일구신 게 아니라 다 부모님들이 일구신 거니까 제가 욕심낼 것도 아니긴 합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부모님들이 좋은 분과 연이 닿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옆집 사위와 저는 말이 잘 통했습니다. 해가 니엿니엿 저물어가면서 주변이 빨갛게 물들어갔죠. 그 모습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말없이 하늘만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한테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까지 빨갛게 물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이제는 진짜 옆집 할아버지와의 재혼은 물론 그 어떤 걸 하겠다고 해도 다 찬성을 해줄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저물어가는 태양도 이렇게 빨갛게 불태우고 사라지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요. 옆집 사위의 눈에 눈망울이 맺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죽은 아내를 떠올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 또한 전부인이 떠올랐고 그동안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 후회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머니처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들었고요. 참 이래저래 멋있는 밤이었습니다. 이후 저희 어머니와 옆집 할아버지는 옆집 사회분이 구해준 멋진 단독주택으로 들어가서 사셨습니다. 마당도 넓고 2층 테라스에서는 이 주변 동네가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좋은 집이었죠. 어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스럽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하면 지켜야 할까에만 고민해왔습니다. 어머니한테 좋은 집을 해주고 이런 멋진 풍경을 선물해줄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죠. 어머니는 그래도 된다고 평생 자식들한테 양보해도 된다고 다 늙어서 좋은 집이 왜 필요하고 좋은 거 먹을 필요가 있냐고 하지만 그 좋은 집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참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어머니가 이런 멋진 노후를 보내게 됐다는 게 너무나도 고맙게 느껴지더군요. 비록 저는 혼자서 철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옆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요. 그렇게 쓸쓸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애들은 어쩌면 연락 한 번 없는지요.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더군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연락을 얼마나 기다렸을까 하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졌지요. 그러다 빨간 대문 집에 누군가가 이사 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집인지 시끌벅적 하더군요. 저는 대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살짝 엿보았습니다. 근데 제 또래 여자분과 아이들만 있더군요. 남편이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없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관심이 갔지요. 물론 아무런 사심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랬듯 인연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지요. 빨갛게 지는 노을처럼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올까요? 이러다 혼자서 늙어가게 되지는 않을지 괜히 걱정만 하고 있답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